그다음 관리법 바로 식단 관련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첫번째는 당분 잡는 식단이에요 규칙적으로 거칠거칠 끈적하게 끈적하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염분 잡는 식단으로는 채식 위주의 저염식을 젓가락으로 먹어라 당분 잡는 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름철에는 환자들이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드셔서 당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머리 아프시고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포만감이 없게 식사를 하시면 포만감이라는 게 꼭 열량 높은 거로 많이 먹는 게 포만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채나 이런 거 이렇게 채소 잘 섞어서 포만감 있게 식사를 하시면 심장이 팡팡 뛰면서 두통 생기는 그런 확률이 조금 적어져서요 우선 밥과 반찬 위주로 단백질도 포함해서 식사를 하신다고 보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쌀이 좀 많은 것보다는 쌀이라는 거는 한 여름 자란 그런 거라서요 상대적으로 열이 나는 여름에는 힘을 좀 아삭하게 돼 있어요 열을 줄이는데 그래서 쌀을 조금 줄이시고 보리같이 잡곡률을 조금 늘려서 섭취를 하시면 혈당 조절이 훨씬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 때문에 또 힘이 더 드시는 것도 조금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연과 함께 인간이 이렇게 진화해 왔기 때문에 여름철 원래 과일 여름철 채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생활을 하시면 훨씬 더 당 조절이 쉬워지실 것 같습니다 네 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절 잘하셔야 되고요 지금 계속 저희가 생활습관 개선에 해당되는 얘기들이잖아요 이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아까 지금 약 많아지면 먹기 힘들고 그렇죠 또 나눠지면 더 힘들고 이런 것들이 생활습관 개선을 잘하면 약을 줄이고 거의 늘리지 않는 정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저염식 저염식 가장 중요합니다 저염식만 해도 혈압을 5호 정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술 끊어도 1 낮출 수 있고 운동회도 3 낮출 수 있고 보시면 식사 조절해서 10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저거 다 더하면 20 정도 되거든요 혈압약 1개나 2개 정도의 혈압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시면 소금 섭취 제한과 식사 조절 가장 중요하죠 그중에 소금 섭취를 제한할 수 있는 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나라 밥상에 국이 올라오잖아요 우리나라의 주된 연문 섭취는 이 국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물을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고 건더기만 건져서 드시는 그런 게 이제 저염식을 하는 요령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식사 조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칼로리를 적게 드셔야 되는데요 젓가락으로 드시면 됩니다 젓가락으로 숟가락으로 많이 퍼서 드시는 게 아니라 젓가락으로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드시면 그만큼 포만감이 생길 시간을 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적게 먹어도 숟가락으로 빨리 먹는 것보다 젓가락으로 천천히 먹으면 젓가락으로는 또 국물도 못 먹잖아요 그렇죠 국물은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 저 칼로리 그런 식으로 식단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저염 저 칼로리 국물 먹을 때도 젓가락으로 건더기 위주로 건져 먹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정말 입맛 없고 갈증나고 기력 없는 여름철입니다 식단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교수님들께서 이제 당뇨와 고혈압 있으신 분들의 여름철 식단 OX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이거 X예요 자 보시면 시원한 냉면 국물, 찬 음료수, 맥주 X고요 대신에 대신에 그 옆으로 가보시면 동그라미 나왔습니다 현미차, 보리차, 여주차 나와 있네요 문 교수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기만 해도 여름철에 좀 맛있어 보이죠 매주, 냉면, 국물, 찬 음료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거보다는 그래도 우리 몸에 섬유소가 풍부한 현미차라든가 보리차, 여주차 같은 것들 드시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하신 거는 저런 차들을 드실 때 간혹 우리가 증상은 없지만은 간 수치라든가 콩팥 수치가 간혹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드문 게 있어서 병원에서 정기 검진들을 위해서 받으면서 혹시 문제 생기면은 그때 좀 조치는 꼭 취할 필요는 좀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름철 제1보약은 수분 섭취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것도 X표네요 뭘까요? 저는 지난 주말에도 한 그릇 했습니다 삼계탕하고 힘나는 장어 그 대신에 그 대신에 뭘 추천해 주실까요? 아이고 열무, 오이, 가지 이런 채소로 보양을 해봐라 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완전히 영양 과잉 시대죠 우리나라가 영양 과잉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양식이라고 하면 저런 삼계탕, 장어, 고기 이런 종류가 아니라 그렇죠, 먹어야죠 그런 종류가 아니라 이제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한 그런 채소를 보양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분 섭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아까 말씀드린 콜라나 이런 걸로 하는 것보다 채소를 많이 먹어서 하면 좋고요 이런 채소, 미네랄 많이 들은 걸 하면 당연히 저칼로리 식단이 되고 저지방, 저 동물 지방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과일은 어떤 거 드셔야 될지 고민되시죠 이 앞에 저희가 차려놨습니다 X표입니다 X표가 달고 시원하는 수박이에요 여름한 수박이죠 그 대신 어떤 거 추천해 주셨는지 볼까요? 익어 드시래요 사과, 키위 좀 시큼한 상대적으로 좀 그런 과일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과일 같은 경우도 단순 당뇨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뇨병 입장에서는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드리는 거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껍질채 같이 드시는 게 아무래도 혈당 올리는 데 속도를 좀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또 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먹 크기 하나 정도 그 정도를 드시는 것을 보통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칠게 껍질채 먹자 기억되고 있고 과일을 먹지 말아라라는 얘기도 있는데 먹긴 먹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먹는데 양 조절하고 어떤 과일을 먹느냐 껍질채 거칠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조미료도 저희가 선택해서 따져야 되는데요 볼게요 소금 안 되겠죠? X, 당연히 소금, 설탕은 조금 줄이시고 그 대신에 소금 대신에는 식초, 후추를 설탕 대신에는 양파, 단호박, 올리고당을 보내주셨어요 소금기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소금기가 없으면 음식을 좀 못 드셔요 그러긴 하는데 지금 시고 이런 후추 같이 이렇게 향신료가 좀 들어가면 소금을 대신할 만한 그런 맛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탕 자체는 당연히 피하셔야 될 거니까요 단맛을 내는 다른 그런 채소류를 섞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철 식단 OX 풀어봤고요 이제 먹었으면 운동해야죠 근데 이제 당뇨, 혈압 있으신 분들은 운동도 주의할 점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입니다 혈당 높은 분 공복 운동 피하고 식후 운동하시고요 혈압 높은 분들은 새벽 운동을 피하고 오후 운동하시라고요 박 교수님 혈당이 높은 분들은 특히나 운동하시기 전에 만약에 정말 혈당을 높일 만한 음식을 먹어서 너무 높은 상태에서는 운동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래서 혈당을 재서 300mgdm 이상이 된다면 그때는 운동을 하시지 않거나 줄여하셔야 맞고요 특히나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고혈당도 중요하지만 혈당이 떨어지기는 어떤 순간이 오시면 갑자기 사망하실 수 있는 위험도 있고 특히나 여름에는 땀도 많이 나갔고요 혈압도 떨어질 수 있어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운동하시기보다는 누군가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공복 운동 말고 식후에 한 30분이나 1시간쯤 지나서 운동하시면 더 좋겠고요 혈압 높은 분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교감신경 활성이 증가해서 새벽 운동 피하고 저녁에 하라고 그러기는 하는데 사람마다 아침 체력이 큰 문제가 없고 젊으신 분이라면 가볍게 뭐를 드시고 운동하시는 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언제 운동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슨 운동을 하느냐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유산소성 근력운동으로 5에서 10kg 체중을 줄이고 허벅지를 키워야 된다고요 방금 하체 근육을 튼튼하게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은 운동을 더 늘리거나 활동을 늘리고 더 먹어서 생활을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여름은 활동을 평상시보다 조금 줄이고 그리고 먹는 거를 기름지지 않은 열량이 높지 않은 음식 그러니까 단 음식을 살짝 살짝 드시면서 과로를 피하시는 게 우선 첫 번째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길게 2시간 3시간 하는 운동은 안 하시면 좋겠고요 여름 운동은 한 40분에서 1시간 길어야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근력운동을 조금 빠르게 하셔서 숨이 좀 찰 정도의 근력운동을 하시면 젊은 분들은 혈당 조절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이 혈압이나 당뇨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40세나 50세 이전의 젊은 분들은 체중 감량을 하면서 혈당을 조절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과거에는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해서 혈당을 조절하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근력운동을 통해서 근육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좀 줄여주는 것이 유산소 운동만큼이나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젊은 분들은 근력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근력운동을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팍 올라가서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육운동 요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는 게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량을 좀 키워놔야 혈압이든 혈당이든 조절이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건을 막 엿기를 드는 그런 운동은 저희가 무산소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들어올리면 혈압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급성 고혈압 합병증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이런 근력운동을 실행하시면 안 되고요 유산소 운동을 적당히 해서 몸을 충분히 이완시킨 후에 이런 근육운동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준비운동도 그만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당뇨, 거혈압 있으신 분들이 여름철 실내에서 하시면 좋은 운동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더운 여름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성 근력운동 배워볼까요? 먼저 혈액순환도 없는 운동입니다 무릎을 세우고 누운 뒤 허벅지 사이에 쿠션을 끼우고 다시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다리를 올릴 때 배에 힘을 주고 등을 바닥에 붙이는데요 특히 쿠션을 허벅지 사이로 꽉 조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멀리 집기 운동인데요 엎드린 자세에서 손을 뻗어 앞을 집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때 반대쪽 발을 함께 들어 올리는 것이 포인트 전신의 근육들을 골고루 사용하면서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줘서 혈관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개워주는 허벅지 조이기 운동법입니다 허벅지 사이에 쿠션을 끼우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납니다 허벅지로 쿠션을 꽉 조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동작을 응용해 의자를 짚지 않고 운동을 하면 더욱 더 효과적입니다 당겨있는 분들은 여름철 발 운동을 해주면 합병증 예방에 좋습니다 수건을 발에 걸고 발목 각도가 수직이 되도록 당겼다 펴주는데요 발의 모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해 혈액순환을 돕는다고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양 발가락으로 수건을 잡고 자전거 페달을 밟듯 수건을 교차로 들어 올립니다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병증 예방을 위한 눈 운동도 해볼까요? 눈을 꼭 감았다 번쩍 뜨고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인 후 크게 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고요랍 당뇨에 좋은 운동 함께 해보세요 고요랍 당뇨에 좋은 운동 함께 해보세요